이 길드가 리부트 1의 길드라던데 151의 길드라던데 뭐 만들어야 된다고 지금 아칼리를 만들긴 해야되니까 8일까지 는 주 헐 먼 캐리 먼 샘 아 먼 샘아 미쳤어 먼수미 보조무기 등장합니다 미쳤습니다 보조무기가 등장합니다 보조무기 다크니스가 등장합니다 또 그냥 쓰면 섭하겠죠? 유니크 잠재 그가지 오케이 밥좀먹고 아 밥을 먹어봐야겠구만 기래 아 말하나오드네 달달하네 아 다크게장이구나 그냥 육게장에 닭넣으면 닭게장 아니야? 하니까? 아 아 아 아 스티를 잡아서 스미크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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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이구나 블랙캡은 아주 개같다고 하는군 아 아 아 아 아 어 어 뭐야 왜 죽었어요 뭐야 이게 죽는거가 있어? 개같다고 하는군 아 아 아 아 아 아 그게 오프보즈더라구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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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기다는 만드시는 중이시구나 오케이 바로 오드가 미져수입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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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잭 어 어 어 아 기인 방어고선증 장갑부터 맞춰야 되는 되겠구나 아 아 요 길드가 리부트 1위 길드라던데 오 막이다 떴다 아 아 아 까비가 비어껍스 비어껍스 귀하십네 마기다니니 3주 추가 갈까요? 아, 제자로요? 장갑? 빈발? 어? 흐흐흐흐흐흐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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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흫 어떤거부터 하라고 경험치부터 하지말고 데미지부터 하라고 쒋가 오케이 2단 가야된다고 아 진짜 뭐 3옵 하는거야? 10옵? 어허허헉 스킬업? 어 나중에 하자 나중에 이익성비를 몰아줬어요 141레벨 달성 아우 누가 봐도 안되겠는데 아아 뭐야 3업으로 하나봐? 2업으로 안되나? 4업하나 설마? 어? 미쳤습니다 4업 4업했습니다 미쳤습니다 갑자기 121레벨 파인드! 아 고맙습니다 그게 중요한거 아니겠습니까? 제일 중요하지 어? 일단 2개?